배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식료참유 전순위 1460년 배죽 소리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식료참유 원문 치소와 심장 풍열 혼괴번조 불룩하식 소리삼과 도취즙 백미사막 자주 임수카리즙 교화식지 번역문 소아의 심장에 풍열이 있으며 흥미하고 가슴에서 열이 나고 답답하며 안절부절을 못하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배 3개를 빻아 그 즙을 취하고 흰쌀 상업을 준비한다. 죽을 삶아 익으려고 할 때 배즙을 넣고 섞어 먹인다. 조리법 1. 배 3개를 빻아 즙을 만든다. 2. 흰쌀 상업으로 죽을 만들고 배즙을 넣는다. 입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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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gen산 3964 gr 감사합니다.